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개운 날씨키 핫도그 핫도그 입니다. 오늘 저희 그.. 구독자 팬 바다혁 기사님하고 돌돔 연습하고 오늘 첫 출조를 한번 나와봤습니다. 돌돔의 메카죠. 봉이호를 타고 오늘 출조를 한번 나왔는데 한번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있어? 자신있습니다. 자신있습니다. 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빼는 게 깔끔하겠다, 지금은 출조나와서. 오늘은 우리 구독자 팬분하고 같이 동추를 나왔습니다. 봉이호 타고 동추를 나왔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위치는 항상 안 물어보기 때문에 오늘 열두물입니다. 오늘 열두물이라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물대입니다. 자, 오늘 뭐 볼돔 홍무실을 이용해서 한번 잡아볼 건데요. 로드는 드림몬스터입니다. 드림몬스터고 닐은 아시다시피 밴파워 전사공이고요. 마이어캐브라 직결반을 15호 사용해서 홍무실 껴서 한번 참개찌렁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캠도 학생이 좋아요. 여기도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여기 핫톤이 여기가 1번대 오빠 여기 2번대 뒤에 흑기사님 3번대 4번대 이렇게 정할게요. 야, 누가? 어? 2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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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져가! 가져가, 다 가져가! 어? 야, 가져가, 다 가져가! 가져가다, 다 가져가! 가져가다, 다 가져가! 아하하하 가져가다 마는데? 2번대 걸렸어? 맞다. 첫고기는 뭘까? 거! 돌 놈이야? 드림몬스터 좀 사이즈가 작네요. 오빠들 첫 고개가 큰 놈이 나와요 1번 때는 아까 전부터 까딱까딱 거렸어 어 1학년 맛있었어요 고기다 고기 있었어? 아 그러니까 아까 계속 까딱까딱 거리더라 떡이 이슈 손베이 맛있어 사이즈 괜찮다 렌즈는 버려도 손베이는 안 버린다 손베이 겁나 맛있는 거예요 사이즈 좋아요 이거 매운탕에 진짜 맛있어요 자 오빠들 미션도 작은 미션 뭐 큰 미션 상관없습니다 미션 있으면 더 재밌죠 미션 한번 가죠 어? 어? 이치 기사님 이치 기사님 땡겨 어? 힘차게 야 뽑기 못하잖아 또 보셔야지 뽑기 못하잖아 왔어 왔어 이치 기사님 가구만 안 돼 기대지 그래 힘을 다 써요 힘을 젖 먹던 힘까지 뽑지 못하고 계셔 젖 먹던 힘까지 왔어 왔어 커 우와 우와 되게 크다 우메 사고 쳤어 사고 쳤어 어머 우와 대박 첫 돌돔 잡았으니까 사이즈 한 번 재봅시다 자 오빠들 사이즈 한 번 재봅시다 몇 신지 43 43 43 43 43 43 43 43 오 4짜나 봐서 43 어땠어요? 첫 돌돔 소감 짜릿했답니다 잘 건져되시던데 자 오빠들 사진 찍어주세요 아이고 부럽네요 오빠는 1도 잡아야지 4짜나 아니 오늘 4짜나는 그냥 잡아야지 독형 오늘 미션 성공 못하면 보따리 싸서 아양 다시 가재 이랑 님이 연탄 국장 가야 됩니까? 왔어 와 되게 크다 뭔데? 울어 놀랭이가 왜 놀랭 한 도만 받아 있는 애인데 우리 반대로 간다 이제 반대로 바뀌었어 우리 형 쪽으로 던져 형 쪽으로 던져 형 쪽으로 던져 형 쪽으로 던져 아휴 물렸나봐 아이고 아이고 물렸지 너 물렸지 아이고 와 찼다 가요 불돈인거 같아 짜보 아닌거 같은데 끌었어 끌었어 가져간다 가져간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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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제압해라 받기 전에 오 사이즈 괜찮은거 같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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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된다고? 진짜? 사고친거야? 진짜 오고있어 오 오고있대요 오빠들 오고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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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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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쓰는거 봤어 오 엄청 얍스럽게 오네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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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통사고야 뭐해 오메 돌돔인데 훔치기를 잡았네요 돌돔아 배에 걸려가지고 입질이 커보였던거에요 배에 걸려가지고 입질이 커보였던거에요 배에 걸렸네 배에 배에 걸렸네 네 능력자네 돌돔도 배떼에 걸려가지고 훔치고 잡고 보세요 보세요 확 끌고 가길래 챘더니 그냥 아주 얍시러웠어 배떼에 이렇게 배떼에 걸렸네 이렇게 잡습니다 네 34 사짜도 안되는데 의제니 사짜도 해야지 제지 아이씨 큰 옷자락 처음에 옷자락에서 큰 눈물인 줄 깜짝 놀랬는데 또 한 마리 야 또 한 마리 왔어? 오 아이씨 뱅이 아이씨 뱅이 아이씨 뱅이 그런게 아니고 돌레비 나왔네요 돌레비 하나 있다 있어? 용치 자 용치 나왔으면 돼 용치 어? 오케이 어? 일본 때 어? 났어 그러다 말았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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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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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돔이 왜 돌돔? 떨뽕 뱅 뱅 뱅 뱅 오 빵 좋습니다 지금 그냥 어? 왔어요?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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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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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습니다 무럭이다 무럭이야? 우와 우럭 심화했다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된다 우럭 야 씨를 왜 우럭? 우럭이 왜 우럭? 우럭이 왜 우럭? 우럭 나왔어요 오빠들 우럭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미션 성공이에요 오 나왔다 기사님 오 나왔다 기사님 뭐예요? 오빠들 고기가 엄청 벌게요 그죠? 가시 같은 가시 오 1번대 입지 왔다 오빠들 고기 오 그거 안 Stephen 아 기회가다 가시가 아 왜 매워요 자연빵이야 빨리 춰요 사고쳤어 사고쳤어 너도 못뜨려 빨리 뜨러 뜨러요 승갑 꽂았어 육자 아니야 육자 사고쳤어 이미 사고쳤어 나온다 나온다 우와 대박 대박 육자 아니야 육자 힘쓰는거 못써 우와 똥줄 탄다 똥줄 타 힘쓰는거 못써 너도 힘 못써 엄청 큰가봐요 오빠들 와 대일을 못뜨려 대일을 오빠 셀치 떨어졌어 다와서 떨어졌어 어떡해 아까워 다와서 떨어졌어 울큰 사람이 끌려갈 정도니까 야 육자 혹시 칠자는 아닐까 아깝다 오늘 흑기사님 잠 못자겠다 잠 못자겠다 잠 못자겠어 인생고기 놓쳤네 인생고기 놓쳤네 그러니까 오복이 있다니까 흑기사님 아 아깝다 진짜 아깝다 어떡하노 잠 못자겠다 저를 유죄받고 놓치면 잠 못자는데 내일 못가는거 아니야 집에 예 시혼뱅이 사이즈 좋다 오빠들 그죠? 오빠들 용차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고기가 나오네요 마지막 고기가 나와 다 가요 마지막 고기가 나옵니다 나왔습니다 마지막 고기가 시혼뱅이 당첨 자 25마리 미션 성공 자 올라와라 어디 가야죠 시혼뱅이 아이고 드디어 25마리 라스트는 핫도님이 있네요 흑기사님이 자 여러분들 오늘 아이고 오늘 뭐 처음 나왔는데 43을 잡았고 그리고 아까 막 인생고기 육자를 한 번 놓쳤습니다 우와 대박 저는 팬티만 잡았고요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유튜브 캡닭 생기좋아요 여기도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오빠들 오빠들 사장님한테 보여 드렸을 영상 65도 넘는데요 확인 확인해주세요 어떻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돼요? 저거 보셨을 때 65도 제가 보면은 저 정도면 나왔으면 65원은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국내 기록 갖고 계신 분입니다 심금석 사장님 드림몬스터 사장님 처음 보시죠 저도 오늘 처음 뵀는데 국내 기록 74 국내 기록 갖고 계신 분 저희도 얼굴은 처음 뵀어요 그렇죠 저는 인생의 7자 3마리 잡았습니다 7자요? 7자 잡으실 아 못하는 얘기는 오빠는 이따 먹을 때 또 다시 얘기해요 8시 자 유튜브 캡닭 생기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아이고 오늘 비행하셨어요 저희들도 저희도